아마도 내가 그렇듯 예술에 미친 애들을 느끼고 있겠지 아마 칼에 찔린듯이 지금 이 느낌은 심상치 않네 그 누구도 이런 시도를 안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 내가 무슨 말을 해 너를 도로 그냥 내버려둘 거야 시간 속으로 이미 전국 사람들이 왜 친해져 괴물체는 뭘까 매태어 거대 매태어 난 내게 쳐 괴매태어야 별빛이 내려 괴매태어야 별빛이 내려